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과학기술원의 박종하 교수입니다. 개념 전문 연구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저는 개념 전문가라서 개념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이란 무엇인지 짧게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는 정보를 처리하는 신호들의 합이고요.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자의 총합을 유전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는 독일에서 유의로 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먼저 개념이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 인간에서 어떤 것인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있고 장기가 있고 장기 속에는 세포가 있습니다. 장기는 세포로 돼 있고 세포 안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 안에는 염색체가 있고 이 염색체들을 다 합치면 개념이 됩니다. 그 염색체를 분자적으로 살펴보면 화학식을 가진 서열입니다. 그래서 ATGC 네 가지 정보 단위로 돼 있고요. 컴퓨터는 0과 1로 돼 있는데 생물학에서는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DNA가 가장 흔한 개념의 구성요소인데 가끔 가다, 가끔이라기보다 상당수가 RNA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고요. 그 바이러스 개념을 이렇게 DNA냐 RNA냐로 기본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충 한 6, 7가지 나와 있는데 이 보면 이중 나선 DNA, 그냥 나선 DNA, 이중 나선 RNA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이것들이 사실은 또 형태가 선형으로 돼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서클, 동그라미로 이렇게 돼 있든지 그 형태도 다른 그것 따라서 다시 분류가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말씀드릴, 제가 말씀드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싱글 스트랜드 RNA라 그래가지고 선이 하나입니다. RNA인데 선이 하나고 그 선이 양과 의미 있는데 양입니다. 그래서 플러스고 양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복제를 하고 다시 병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과정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분자는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 생산할 때 양일 경우는 바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음, 양 이렇게 한 번 더 변환이 필요하지 않고 막걸로 되기 때문에 빨리 복제를 하고 빨리 감염을 하는 거죠. 속도가 약간 더 빠른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누지만 결국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 속에서 메신저 RNA라고 해서 전사 물질인데요. 이게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물질입니다. 이걸 만들고 mRNA가 다시 단백질을 마르는 과정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시다시피 동그랗게 생겼고 그 안에 막이 있고 그 막 안에 RNA로 돼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사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 RNA를. 구조를 보시면 기능이 아주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감염을 하기 위해서 접촉하는 것. 그 다음에 접촉하고 나서 효소를 만들어서 자기 복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복제한 걸 다시 우리 인간 세포에 들어와서 자기 새끼를 치는 거죠. 새끼 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생산하고 그걸 다시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 이런 식으로 확실한 압축된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념 해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이든 바이러스는 개념 해독을 통하면 제일 먼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동정이라고 해서 어떤 종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종류는 워낙 다양해서 사실 이 지구상의 바이러스 종류는 너무 많아서 아마 종류를 셀 수도 없을 겁니다. 지구상에 가장 많은 생명체가 바이러스인데 첫 번째 어떤 종류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개념을 파악하게 되면 이 변종들이 어떤 변종들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바이러스 변화가 미래에 재발을 할 때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재발을 할지를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독감 바이러스는 해마다 전 세계 어떤 기구에서나 아니면 연구소에서 예측을 합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변이가 일어날지를 이 개통들을 통해 가지고 하면 거의 다 대부분 맞습니다. 뻔합니다. 바이러스 구조 개념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재발 가능성을 개념을 통해서 예측을 하십니다. 컴퓨터는. 그 다음에 가장 인간한테 중요한 건 진단, 백신, 치료제 개발의 핵심이 결국은 개념입니다. RNA에 속해 들어가 있는 단백질이 어떤 지역을 잘 선정하면 백신이 효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 그 다음에 치료제는 어떤 단백질을 발에서 어떤 단백질을 이렇게 접촉을 하고 도킹하고 때릴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개념을 통해서 다 계산할 수 있고요. 컴퓨터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의 경우는 가장 작은 돈을 들여서 작은 비용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어떤 세율을다가 우리가 찾아내야 될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백신, 치료제 개발 모든 것에 핵심이 바이러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월 20초인가 중순쯤에 중국 우한 바이러스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면서 급격하게 진단 회사들이 붙여가지고 그 서열 기반으로 진단 키트를 거의 하루 만에 어떤 회사는 하루 만에 만드시키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다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한 거고요.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제도 그 개념만 나오면 거기에서 유래되는 단백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 해독을 한다고 해서 바이러스 개념을 잘 안다고 해서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질병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치사로 연관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더 많은 컴퓨터 연구에서 임상정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과 유전자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바이러스 개념에 있는 거는 유전자입니다. RN으로 돼 있는. 그런데 실제로 단백질이 역할을 할 때는 모든 게 단백질로 유전자가 기능할 때는 단백질로 기능을 하는데 이 단백질들이 상호작용을 환경하고 사람 세포하고 이렇게 할 때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매일 복잡합니다. 그래서 감염병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환경정보가 많이 됩니다. 임상정보죠. 다양한 임상정보, 어떤 사람, 나이가 어땠는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이런 다양한 정보가 있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일어나서 내년에도 나올지 얼마나 변할지 이런 거 있는데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밑에 이걸 개통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를 하면서 족보입니다. 바이러스의 족본데 맨 왼쪽에 보시면 보라색하고 파란색 계열이 있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중국 거죠. 중국 사람 몸에서 찾아낸 이게 조금 번져나갑니다. 새끼를 치는 거죠. 번져나가서 여러 가지 다른 줄거지까지들이 나가고 파란색들도 있는데 갑자기 색깔이 바뀌죠. 우리가 그렇게 색깔을 바꿔놨는데 이게 유럽으로 가면서 노란색 계통,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서 북은색 계통, 남미로 가면 또 다른 색 계통, 미국에 가면 이렇게 파란색 계통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그걸 합니다. 보시겠지만 이 바이러스가 하나의 바이러스에서 계속해서 변이를 이렇게 하면서 새끼를 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아 이렇게 다양하게 번져나가는구나. 다르게 말하면 이 개념의 다양성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겁니다.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각각의 개념들 바이러스의 감염율, 치사율, 그 다음에 잠복기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하죠. 이렇게 너무 바뀌니까. 그러면 약을 쓴다든지 백신을 할 때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념상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징을 보면 일단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불안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RNA라 하더라도 사실은 안정화시키는 단백질도 붙어있고 한마디로 붙잡아주는 단백질도 있고 또 그걸 나중에 복제를 할 때 잘못된 걸 다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짠 것도 있고 해서 분석을 해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안정한 RNA 바이러스에 속하고요. 이건 HIV하고 우리 감기 바이러스 우리 흔히 걸리는 감기 바이러스는 훨씬 더 개념 사이즈도 작고 훨씬 더 불안정합니다. 특히 HIV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변종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을 쓰거나 백신을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크고요. 이게 3만 베이스나 되기 때문에 연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 상당히 안전한 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바이러스가 넘겨왔냐. 최근에 논문인 Science Advances라는 미국 논문에 나왔는데 개념의 재조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에 있는 것, 천상갑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무슨 이유에서 천상갑 몸에서 조합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발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잡종이 생겨죠. 이 잡종이 혼혈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마침 이게 사람 몸에 잘 붙게 돼 버립니다. 한 20배 정도 잘 붙다 보니까 감염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구조를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생기느냐 머릿속에 상상하면 제가 보이는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영어로는 팔린드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해문 구조라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개념, 바이러스, 이 지구상의 모든 어떤 유전정보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선이 있고 그 선들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짝을 이룰 때 여기 헤어핀이라고 해서 머리핀처럼 동그랗게 있는 게 있고 중간에 이렇게 십자가처럼 되어있는 것도 있고 붙어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의 구조가 서로 사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스위치를 합니다. 신호를 처리를 합니다. 신호를 끄다 켰다 하는 것처럼 스스로 개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이러스가 이런 구조들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설사에게 하나의 줄 싱글스런이라고 한 줄이라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세포 안에서는 생명, 몸 안에서는 싱글로 돌아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오히려 이렇게 붙어있어 있습니다. 붙어있다 보니까 안정화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개념 구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 3차원 구조 해척을 아직 못했지만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해파타이티스 C 바이러스인데요. 간염입니까? 간C 바이러스 감염 바이러스인데 이 구조를 보시면 여기 보면 아까 헤어핀이라고 한 게 있고 이중으로 된 게 있고 또 한 줄로 된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편 이런 구조를 갖는 그런 거다. 그래서 변종이 아주 극혁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놈 구조죠. RNA 구조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실질적으로 자연계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보자기의 사이즈였어요.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게놈 자체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자외선 조금은 맞아도 다 깨져버리고요. 방사능이 들어가도 깨지고 심지어는 산도가 좀 높고 난다고 해도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보자기의 사이즈였습니다. 그 보자기를 마악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바이오 멘브레인 트랜스 멘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막이 이렇게 보면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 끼죠. 기름 끼는 막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람 세포도 똑같습니다. 바이러스 세포처럼 이 지방 끼는 이 막이 되어 있고 바이러스는 단지 크기가 작을 뿐이지 그래서 이 막 안에 있는 게놈이 보자기처럼 쌓여 있다가 사람 몸에 붙으면 사람 몸에 들어가고 다시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보자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한마디로 바이러스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실제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정보처리를 합니다. 자기의 개념 정보를 사람한테 넘겨줘서 사람이 다시 그걸 생산하게 만들고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똑같이 반복하는 일을 합니다. 아까 제가 코로나19가 사람한테 관련된 게 천상각에서 됐다고 했는데 그 논문의 메인 그림인데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맨 위에 0에서부터 3만 개념 염기 서열이 쭉 위에 이게 보면 선이 있고요. 보라색 선하고 파란색, 녹색 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한에서 생긴 인간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에 갖다 놓고 박쥐나 천상각이나 그 전에 다른 사람에 있었던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바이러스를 다 컴퓨터로 비교를 하면 그 연구자가 찾아보니까 재미있게도 어떤 일이 보이냐면 여기 지역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지역을 나눠져 있는데 이게 한 바이러스가 시간을 거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변해온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이 지역, 저희 지역 1, 2, 3, 4 지역이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 부분 다른 일종의 종이죠. 다른 변종에 있었던 바이러스로 대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잡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재밌죠. 본인이 그걸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하니 일부 천상각에서 온 것 그다음에 그 전에 박쥐에서 온 것 이런 게 섞여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또 잡종이 생긴 거죠. 실제로 그 잡종 생긴 이 바이러스 개념을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대체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냐 서열인데 구조가 삼창구조는 없으니까 선입니다. HGC 선이 쭉 나와 있는데 3만 개 이렇게 선이 있고 그걸 정리를 하면 보통 과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앞쪽에 있는 게 조금 많이 변이가 많고요. 맨 뒤쪽도 변이가 많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중간쪽은 보존이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 많고 중간중간에 보존이 덜 된 지역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가 많은 지역 적은 지역 그다음에 단백질을 만드는 지역 이런 단백질을 만드는 지역 다른 단백질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 구조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안에 있는 어떤 부품들이죠. 부품들이 이렇게 생겨되어 있고 그 부품들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류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알파, 비타, 가마, 델타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아, 바이러스에 비해서 아니면 옛날 사스에 비해서 이번에 코로나 사스2죠. 사스2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사람한테 뭐 전념이 잘 되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구조를 다가 이렇게 분석해보시면 이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과학자들이 감염성, 치명성,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침투하고 나가는지 왜냐하면 바이러스마다 침투 경로가 다릅니다. 감기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침투 경로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게 숙주도 다르지만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그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측하는 그 연구가 그 전에 많이 됐었으면 불행해도 안 됐는데 많이 되었고 지금이라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엄청난 뭐 뛰어난 연구 결과에 플러스 치료제 백신 같은 게 더 빨리 될 수 있었는데 불행해도 그러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스2가 잘 침범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폐죠. 그렇습니다. 폐병이죠. 이게 두 번째는 이제 고안입니다. 남성이 잘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 추측을 합니다. 아마 고안에 잘 붙습니다. 사스2가 왜 잘 붙냐면 거기에 수용체가 있습니다. ACE2라는 수용체가 고안에 많이 발현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거기에 많이 달라붙는 거죠. 피 속을 타고 다니다. 그다음에 이제 난소도 그렇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심장도 있고요. 심장에도 바이러스가 잘 붙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혈관이 많은 심장이나 심장까지 혈관이 많은 곳에 아까 수용체라는 ACE2라는 단백질이 있어서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를 보시면 이 바이러스가 어떤 장기에 침입을 잘할지 안 할지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종류의 장기에 침입을 많이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왜 팬데믹이 됐냐.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재입니다. 자연재해가 전혀 아니고 인재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이 세상에 수도 없고 아마 수억 개의 다양한 바이러스가 있고 지금도 그렇고 Zika, 메르스, 사스, 에볼라, 다양한 게 있습니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도 많고요. 심지어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도 상당히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초기 방역 실패했고 중국에서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 사상적 생태계가 이미 이 바이러스가 잘 살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냉전 분위기에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각 국가관들이 협력해야 되고 바이러스는 경력에는 인간이 컨트롤하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관리를 잘하려면 소통을 해야 되고요. 정보를 나눠야 되고 과학자를 초청해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고 빨리 개념 정보 이런 것도 분산시키고 백신이 만들어지면 빨리 그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극단적인 국경 봉쇄가 급격하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일부 리더들이 쇼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비난하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되고 방역해야 되고 공항에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빨리 진단하고 확진자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정치증을 아니면 정치사회에 문제시켜 가지고 이기적인 이유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매우 불행하고요. 이거는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요소로는 아까 보면 개념 재조합이 일어났다. 사실 개념 재조합이 일어나는 게 흔치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낮았는데 이미 우리 인류가 서로 협력하고 대병할 수 있는 시즌 아니다 보니까 팬데믹이 되어 버린 겁니다. 폭발적으로 이렇게 터져나가 버린 거죠. 사실 얼마든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흔히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다시 올 거냐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는 개념 전문가로서 보면 특성상 다시 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또 이미 감염률이 높고 전파력도 높고 잠복기에도 감염을 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 특성입니다. 각 바이러스마다 성장 곡선이 다 다릅니다. 메르스, 사스, 사스2, 에볼라 이런 것들이 그림을 그리면 성장 곡선이 조금씩 다른데 코로나 지금 우리 19 바이러스는 특성상 전파력도 좋고 상당히 마일 단편입니다.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래서 풍토평할 확률이 높아서 올해 연말에도 올 확률이 크고 내년에도 올 확률이 있는데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백신이 나오면 그런 일이 없겠죠. 이것은 바이러스 관련이다 보니 일부 사람들이 저한테 바이러스 개념과 인간 개념에 관련해서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개념이 사람 개념하고 상호작용을 해야만 질병이 생깁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세포로 들어올 때 일종의 손잡는 일인데 수용체라는 ACE2라는 게 있고 템프리스2, 퓨어리라는 단백질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으면 정상적으로 보통 때는 이게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훌륭한 단백질인데 우리 몸의 단백질인데 사스가 와서 어떻게든 이렇게 붙잡습니다. 붙잡고 상호작용이 돼서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죠. 맞아서 잘 맞으면 사람 몸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기어 들어가고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이런 바이러스를 피하려고 그러 겠죠. 유전적으로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사람에 붙으려고 그러고 사람은 끊임없이 안 붙으려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런 경쟁이 붙습니다. 경쟁이 붙는데 당연히 이 경쟁 관계에서 민족마다 인종마다 나라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과 한국 사람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치사율이나 감염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가 뭐 정도 차이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어차피 이 유전자가 결국은 이 내성이나 치사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맞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 이건 바이러스에 넘어간 질문이지만 우리가 이 개념이나 유전자 연구를 많이 하게 되면 바이러스 감염병 뿐만 아니라 암이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유전자의 특성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냐? 당연히 예측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예측을 했다고 해서 실제로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직까지는 뭐 논문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유럽 사람과 아시아 사람은 유전적으로 아시아 사람이 더 저항성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고 특히 한국 사람이 저항성이 높게 나옵니다. 특히 유전자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높게 나옵니다. 재밌게도 이 높고 유럽 사람은 낮고 그럼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은 10% 뭐 20% 더 잘 걸릴 건가요 안 걸릴 건가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한국 분한테 그러면 나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건가요 안 걸릴 건가요? 아니면 뭐 그래서 죽을 건가요 안 걸릴 건가요? 이에 대한 답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건 오히려 아시겠지만 사회적인 겁니다. 방역을 잘했느냐 내가 마스크를 잘 쓰느냐 악수를 할 때 손을 잘 씻었느냐 이런 거에 관계되는 거지 자신의 유전자가 그런 타입을 타고 났다고 해서 그런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로 검사를 감염병이든 암이든지 예측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으로 제가 오늘 대담 관련해서 질문 받은 게 최근에 한국인의 기원을 밝히는 연구 논문을 냈는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기원을 밝히는 건 아까 바이러스 변종하고 비슷합니다. 바이러스도 새끼를 쳐서 다양한 변종들을 만들어내면 개통도가 나옵니다. 그럼 조상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자손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 이 자손은 한국에서 주로 왔다든지 중국에서 주로 왔다든지 아니면 유럽에서 생긴 바이러스 알 수 있듯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조상이 있고 자손이 있는데 그러면 궁금해하는 게 한국인은 과연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우리 개념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서 섞여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적할 수 있는 컴퓨터로 수백 개의 개념을 옛날 개념, 현대 개념을 해서 분석을 해 보면 8만 년 정도까지 거의 한 5만 년이 넘어서까지도 예측 가능합니다. 컴퓨터로 예측 가능하고 5만 년 정도부터 과학적 신빙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북경 쪽에 가면 티안유안이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오래된 원신이죠. 아프리카에서는 왔다가 5, 6만 년 전쯤에 왔다가 4만 년 전쯤에 어디 동굴에서 사망한 이 뼈가 있는데 이 뼈 속에 DNA를, 개념을 분석해 보면 우리 지금 한국 사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맨 밑에 빨간색으로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한쪽, 중국, 일본 이렇게 있고 그 위로 올라가시면 선 남반계, 후우 남반계라고 해서 약 4천 년 전쯤에 급격하게 섞인 그런 게 있고 또 그쪽으로 더 올라가면 베트남 쪽, 그 다음에 간보디아 쪽 이런 식으로 신석기나 홀로스에 올라가는 게 있고 또 북아시아 쪽이라고 해서 반대쪽 오른쪽으로 보시면 저 위에서 시베리아 그쪽에 있던 사람도 이런 게 쓰겠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아마 이걸 제대로 그리면 개통돌아기보다는 엄청나게 복잡한 네트워크가 될 거에요. 망이 될 겁니다. 망처럼 돼 있고 사실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은 수많은 조상들이 망관계를 가지고 해서 나온 모든 사람이 일종의 혼혈인데 이제 저희들이 밝혀낸 거는 생각보다도 더 혼혈이 많다는 거죠. 이걸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바이러스 개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사람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천상갑하고 밖쪽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조합이 일어나면서 잡종이 일어나 혼혈이 났죠. 혼혈이 나서 사람이 된 겁니다. 한국 사람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한국 사람도 보면 남쪽계, 약간 더 북쪽 아니면 서쪽 다양한 혼혈이 수많은 년에 걸쳐서 엄청난 이런 혼혈관계를 맺다가 한반도에 정착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바이러스도 순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없고요. 실제로 일부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바이러스 중에 일부 스스로도 지금 재조합이 일어난 게 있습니다. 많이는 아닌데 이미 초기에도 재조합이 일어났고 한참 몇 달 지나다 보니까 또 다시 자기들끼리도 재조합이 일어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섹스를 한 거죠. 성이 다른 인간에게 남녀가 하지만 바이러스는 남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이렇게 섞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나 바이러스나 기본적으로 개념을 갖고 있고 특성도 비슷하고 단지 굉장히 사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또 자주 질문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를 박멸을 할까요? 없애버리고 싸울까요? 앞으로 인간이 계속해서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질문이 됐는데 간단한 답은 싸울 수 없고요. 박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 박멸을 못합니다. 바이러스는. 만약에 바이러스를 인간이 박멸한다 그러면 그건 인간의 종말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하고 인간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요. 사실 우리 몸에 최소한 8%는 아예 바이러스에서 직접 온 겁니다. 직접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개념에다가 자기를 끼어 넣어 가지고 만든 게 최소한 8%고요. 그다음에 약 4, 50% 정도는 옛날에 옛날에 아주 오랜 수억 년 전에 들어왔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번식을 해서 생긴 거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한 90% 정도까지도 실제로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계속 번식을 했다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우리 몸 개념은 다양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개념 안에서 세 개를 친 겁니다. 우리 개념이.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을 바이러스적으로 정의를 하면 인간은 거대한 바이러스이기도 한 거죠. 다시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결국 공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때까지 수억 년 동안 바이러스를 포용해 온 겁니다. 포용해서 공존해 왔고 앞으로도 공존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풍토병화 된다는 슬라이드 내용이 잠깐 있었는데 반드시 풍토병화 될 겁니다. 그래서 풍토병화 되려면 바이러스도 처음에는 잘못 들어와서 감염이 높고 치설이 높습니다.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버리니까 숙죽을 죽여버리니까 번식을 자기도 못하죠. 당연히 그렇게 된 바이러스는 도태됩니다. 대신 우리 몸이 들어와서 죽이지는 않은데 적절하게 아프지만 새끼치고 나가는 바이러스는 자연선택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몇 번만 적어버리면 이제 감기가 되는 거죠. 들어오면 약간 감기 앓고 그래서 아까 20대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률 0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건강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번식하고 새끼치고 싶은 거지 우리가 흔히 공포감을 느껴 가지고 대단한 외계에 나온 괴물이 들어와서 우리를 죽여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 메시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재였고요. 결국은 어떤 리더십, 정치적 리더십, 그 사회 성숙도, 민주주의 이런 것과 복합적인 그런 것들이 엇박자가 나가지고 생기는 인재고 자연적으로 보면 바이러스는 근본적으로 나쁘고 좋은 게 아닌 인간하고 항상 공존하는 박테리아나 다른 생물과 비슷하게 같이 왔던 생명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이러스를 더 철저하게 과학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철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드린 것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대담 사회를 맡은 진행자 이대한입니다. 저는 진화 유전학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으로서 오늘 박 교수님 강연 아주 흥미롭게 들었고 또 대담 시간 동안 재미있는 썰들을 풀어볼 생각에 약간 신이 나는데요. 먼저 썰을 풀기 전에 워밍업 좀 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제가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연구를 하다가 한국에 잠깐 귀국해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 있는 제 전 지도교수와 화상으로 회의를 할 일이 있었어요. 화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런 자학개그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진짜 이렇게 좀 그렇다 자학개그를 많이 하다가 제가 약간 거기에 추임새를 넣었더니 약간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에게 되게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너희 아시안들 좀 이상한 거 그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러니까 뿌리 깊은 곳에는 중국 사람들이 그 우한 시장에서 혹은 뭐 그런 야생동물을 먹어서 이게 다른 종에서 넘어온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그런 시각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연의 핵심 내용도 그 제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그 코비드 19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박쥐에서 넘어온 걸로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박쥐에서 바로 넘어온 것도 아니고 박쥐에서 유래했지만 또 천상갑에서 제조합을 통해서 지금 또 인간에게 넘어왔던 이런 가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그 종을 뛰어넘는 예를 들어서 분변을 먹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천상갑이 박쥐를 잡아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 종을 건너뛰어서 어떻게 바이러스가 넘어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다양한 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바이러스들이 섞이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관련해서 덧붙이자면 이 재조합이라고 하는 것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천상갑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재조합이 일어나는 사건이 최근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옛날부터 박쥐에서 이렇게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 천상갑에 많이 퍼져 있다가 우연한 경로로 이번에 넘어온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한 다섯 개 정도 되어서 숨어져서 답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종을 뛰어넘어서 이런 일은 아까 중국 사람이 이상한 거 먹었다는 얘기였는데 사실은 유럽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때까지 이상한 거 먹어서 이때까지 면역을 키워온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개를 가축하고 말을 가축하고 소를 가축하고 양을 가축하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그런 면역을 하나씩 키워왔죠 그걸 못 키운 아메리카 인디언은 유럽 사람이 가니까 바이러스 다 죽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중국의 특이한 게 아니고 인간이 그냥 수천 년 십만 년 정도 해 왔던 겁니다 하나의 과정이죠 근데 단지 최근에 덜 일어난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이제 접촉이 떨어져가지고 자연계하고 떨어져서 그렇게 됐고 두 번째 재조합이 일어나는 이거는 최근에 일어났고요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2013년에 일어났던 박쥐하고 천상갑 최근에 하고 해보니까 그 개통도에 보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일어나서 최근에 이제 마침 이렇게 운 좋게 돼 있고 아까 천상갑이 왜 그거를 했냐면 아시겠지만 천상갑은 개미나 곤충 잡아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개미 곤충 잡아먹고 하니까 박쥐 분변이든지 뭐 박쥐하고 관계되는 이런 것들이 아마 먹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몸에 들어갔고 내부에서 이제 실제로 아시겠지만 이런 게 잘 안 일어납니다 그 한 동물 안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이런 게 잘 안 일어나는데 일단 몸에 들어가면 재조합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도 수백종의 바이러스가 지금도 제 호흡 들락날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예를 들면 박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개념 재조합 생각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개념은 어차피 항상 지 짝을 찾습니다 이렇게 항상 지 짝을 찾거든요 짝을 찾기 어떻게 보면요 짝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싱글 스트랜드 싱글 스트랜드 있으니까 다른 종이로 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인베지네이션 해서 같이 들어갈 때 이렇게 섞일 수 있는 거죠 만약 한 번 이렇게 짝을 찾으면 다시 분리될 때는 작병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 흔히 일 수 있는 일이고 이게 사실은 종이 다양성을 늘리는 원칙이죠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또 다른 질문이 약간 뭐 있었나요? 거의 다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학생들 질문을 한번 받아 볼까 싶은데요 먼저 제약학과의 신승현 학생 질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은 주로 이제 집단 면역이라고 해서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가 처음에 실시했던 건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항체 생성률이 낮아서 집단 면역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완치된 사람이 다시 감염되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우려도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별히 항체 생성이 더 잘 안 되는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개념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들은 없습니다 연구를 해서 논문이 나와야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educated guess라고 해서 제 추측을 말씀드리면 집단 감염 항체가 떨어졌다는 거는 저는 믿지는 않고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항체를 조사를 하죠 해보면 자기들이 이제 예측하기는 한 30, 40% 됐으면 했는데 해보니까 17% 나오고 20% 안 되고 그러니까 실망을 했는데 이제 그건 항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기보다 개념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전파가 잘 안 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분자적으로 항체는 반듯이 생깁니다 감염이 되면 반듯이 생기고 접촉하면 반듯이 생기는 겁니다 물리적인 겁니다 반듯이 생기고 근데 두 번째 하나의 제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이미 제 추측은 수만 년 전에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은 이미 몇 천 년 전에 이게 왔다 했기 때문에 이미 저항성이 높아 있고 유럽 사람도 일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이미 어떤 저항 내성이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럴 수는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냥 몇 마리 들어왔는데 그냥 빨리 죽어버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분명히 감염도 됐을 수도 있는데 이미 우리 몸에 저항 이네이트 이메니티를 그래가지고 저항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예가 뭐냐면 그러면 그 HIV AIDS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 있을 때 커버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엔도지노스 다른 바이러스 있는데 어쨌거나 코로나 관련되는데 이 HIV가 있으면 우리 몸에 있는 다른 개념의 바이러스가 발열이 되면서 HIV를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를 방해를 하니까 우리가 혜택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 보면 항체가 생기고 안 생기고 이거는 단정적일 순 없지만 그런 어떤 다른 면역작용이 있어서 생각보다 적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항체는 반드시 생기게 되겠습니다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개로 분류가 되었고 지역별로 특성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느 시점부터 서열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변이형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세간에서 도는 소문대로 몇천 명만 지나면 전혀 다른 서열을 갖게 된다 이런 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인데 답을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른답니다 어디가 변종이고 어디가 이거는 농담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학자 마음입니다 제가 개통도를 그릴 때 대충 보니 유전적 거리가 요만큼 튀어나오고 요만큼 튀어나왔으니 변종으로 할래 이렇게 하면 변종인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박테리아도 그렇고 생물종을 우리가 가를 때 종의 구분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무도 모른데 그래도 또 일반인이나 우리가 이제 편리상으로 어느 정도는 편리성에 의해서 이 정도는 갈라서 하면 백신이나 치료제 이거는 특이 조금 더 이렇게 연관성이 있겠다라는 그러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백신을 만들었는데 이왕이면 변종을 ABC로 나눴으면 그죠 우리나라에 C가 많으면 C에 더 적합한 걸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ABC에 다 해당되는 보존된 걸 해서 해서 전방위적으로 싹 다 잡을 할 수도 있고 그건 디자인이 문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종이 뭐냐라는 변종이 뭐냐라는 걸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는 엄밀하게 그걸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시간이 그러면 얼마나 지내야 되냐 그거는 계산을 하면 나옵니다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 이별션 레이시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몇 세대를 거치면 이게 예를 들자면 서양인하고 우리는 4만 년에 떨어져 있습니다 대충 그걸 계산을 한 거거든요 이게 세대가 바뀔 때 또 변종도 지금 A, B, C, D 변종이 대충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들이 적절한 계산식을 해뿌리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지나면 몇 세대가 돼서 몇 개가 되겠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백신이나 아까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붙은 이게 이 정도 밖에 있겠네 그거는 얼마든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약 개발하는 사람이나 백신 개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방금 전에 질문을 이어 받아서 조금 더 토론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진화 유전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흥미롭게 혹은 관심있게 지켜보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언론에서 나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보면 마치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일어나는 게 큰일이고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이러스의 독성은 떨어지고 오히려 전염력은 커져서 점점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사람들에게 쉽게 퍼뜨리는 질병으로 그 그 코비드 나인틴도 진화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혹은 우리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데이터를 수집돼서 우리가 예를 들면 무증상 감염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게 너무 신기한데 혹시 그 무증상 감염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그 바이러스의 그 스트레인과 그 다음에 좀 유증상 자들에서 많이 발견된 스트레인이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걸 알 수 있으면 실제로 그런 진화를 캡처하고 거기에 따라서 더 이게 방역 체계를 그 재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진엄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팬데믹이 끝나면 우리 모두는 확진돼서 고생하신 분한테 가서 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러스가 계속 세대를 거치면서 가는 감염되는 그 층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전부 다 아까 치명률이 다 떨어지고 바이러스가 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진화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무증상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요 더 더 많아질 거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록 아까 말한 허드 이뮤니티 집단 면역이 장벽이 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물학을 안 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개인적인 문제이고 아프거나 죽는 사람을 보면 힘든데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통계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은 지금은 약간 엉성하지만 영국이나 스웨덴의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영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제일 심하게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간 영국 문화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제 약간 방치됐다기 보다 그런 사람들 보면 지금 벌써 3만 5천명 인간견험도 하고 있고 바이러스도 엄청나게 해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막 했으면 그러면 굉장히 상세한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바이러스가 약간 치명이 떨어지면서 전연력이 떨어지기 전연력은 안 떨어지지 몰라도 치명이 떨어지면서 순화되면서 몇 세대를 가니까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치사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초기 중기 말기 이런 것들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맨 마지막에 나온 스트레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종의 내년 내후년에는 아예 그냥 예측까지 해가지고 백신을 미리 컴퓨터로 예측까지 해가지고 자 1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관계로 놓을 거니까 맞아라 이런 순간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진화적으로 봐도 제가 보기 이미 갔고요 이미 영국이 워낙 근데 한국은 못 갔습니다 제 추측은 한국은 너무 방역을 잘해가지고 억제정치를 잘해서 270명 정도밖에 감염이 치사율이 안 될 정도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단계는 못 간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떻게 들으면 잔인하고 살벌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 같은데요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렇게 치사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지금 무증상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증상자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이 상태에서는 치명률이 높아지거나 떨어질 필요 없이도 그 바이러스가 잘 퍼지고 있으니까 진화적 방향이 그렇게 안 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은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무증상자가 있다는 거는 이미 제 생각에 일부 종들은 이미 그 단계까지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부터 치명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죠 이미 낮았고 그게 어느 정도 더 순화가 될 거라서 지금 무증상자들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되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게 어떤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뭐 당연한 거고 핵심 미션은 이제 스웨덴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제가 이제 스웨덴이 그런다고 했을 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말을 할 때 이랬거든요 아 근데 노인은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 근데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날 거다 이랬는데 아니하다랄까 실수를 한 거죠 철저히 노인을 격려시키고 노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만큼 했었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야 뭐 뭐 저거들끼리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에서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포인트 무증상 이런 거에서 핵심 이슈는 무증상도 좋고 뭐 늘어난 건 좋은데 단지 그게 노인 접촉이나 이런 거에서는 철저하게 그게 뭐 독하든 안 하든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거는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이 다 독감보도록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 뭐 비관적인 전망과 사실은 뭐 낙관적인 전망들을 그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이언티스트들은 결국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서 팩트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의 지념 데이터들 그리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들의 그런 임상 병리적인 데이터들이 확보가 되고 그것들을 분석을 해야지 결론을 내리고 정확한 그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가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영국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개념 연구를 한국에서 하시고 계시니까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노력들이 교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어떤 수준인지 뭐 잘 된 것이 있으면 잘 된 것도 얘기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도 이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워낙 억제를 잘해 가지고요 대응을 잘해서 뭐 진짜 이거는 뭐 진짜 감동적일 정도로 국가 리더십이나 시민의식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이거 마스크부터 해야 하고 하는 너무 잘 돼서 과학자들한테는 지금 기회를 잃은 형국입니다 이제 뭐냐면 초기에 딱 터졌을 때 그때 이 진보나 이런 데서 정보를 굉장히 빨리 공개를 하고 샘플 이런 것도 빨리 이렇게 나누고 이런 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거 하기 어렵죠 바빠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 대학 뉴스탄프란시스코에 네반 크로간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딱 터지자마자 미국에서 터지자마자 수십 명의 연구자들한테 그 연구들을 모아 가지고 그 바이러스 개념 그거 합성도 하고 아마 어디서 갖고 와 가지고 플라즈미드를 그래 가지고 다 집어넣어 가지고 벡터를 만들어서 그걸 쫙 나눠줬습니다 나눠줄 때 그때 이거는 조금 이슈가 있지만 아예 규정도 안 지켰습니다 보통은 그 규정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물건을 왔다 갔다 할 때는 다 수류하고 복잡한데 그거 한 몇 주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시해 버리고 쫙 나눠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물질들 가지고 사람 수많은 실험도 하고 감염도 시키고 그 쥐나 이런 데 실험하고 해 가지고 신약 물질 후보 쫙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인구가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초기에도 터졌을 때 빨리 과학자들이 팀을 구성하고 질리본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이게 꼭 과학기술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도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약간 놓쳤고요 그 점은 안타까운데 대신 이제 그 덕분에 방영은 잘 됐죠 너무 바빴죠 너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 생각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터진다 하면 하자마자 프로토콜 생기는 거죠 방해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프로토콜 생겨 가지고 빨리 샘플 그거 하고 견후를 빨리 해석하고 그다음에 빨리 공유하고 이거는 규정 이런 거 약간 예로 돼서 빨리 뭐 이렇게 바이러스라도 뭐 서로 공유한다든지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사태에서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메르스에서의 경험이 되게 컸잖아요 근데 또 저희가 이번에 K 방역이다 해서 아주 성공적인 방역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또 연구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또 저희가 이제 질병 X, 감염병 X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팬데믹이 찾아올 거라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들도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또 연구자들이 조금 더 참여를 해서 이제 실제로 바이러스의 진화라든가 그런 치명률 이런 변화 같은 것들도 추적하고 또 그렇게 얻게 된 지식을 또 전 세계와 공유를 하게 되면 더 사실 K 방역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아쉽다는 건데 아쉽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전혀 아쉽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냥 현실이 그렇고 그건 다 이해가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 대구의 지정병원인 거기에 계신 유남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빨리 저희들하고 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그게 RNA도 받아가지고 30개 샘플도 받고 지금 그거 하고 서울대 인수석 교수님하고도 같이 연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름아름으로 윤구자끼리는 그런 게 진행이 지금도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김빛나래 교수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빨리 성과도 내셨고 그래서 뭐 너무나 잘해서 그래서 나는데 조금 더 이런 게 이제 어떤 몰랐었던 거죠? 조금 더 이렇게 체계화 돼 있었으면 그게 나중에 큰 혜택이 됐을 수 있었다 뒤두룩해 보면 아 이거 했으면 좋겠네 이런 거지 뭐 아쉽거나 이게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그 주변에 저도 생물학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요 중국의 우한의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또 이렇게 그 진홈 리서치 하시는 박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면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과학이라는 거는 항상 항상 모든 가능성이 열려져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낸 논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반드시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과학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항상 틀릴 수밖에 없고요 맨날 틀려놓고는 죄송합니다 비는 게 과학자고 저는 그게 이제 영어로 사이티비 퓨멜리티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장난 못합니다 그런데 우한 바이러스에서 생길 확률은 빵이라고 저는 거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전 이런 식으로 몰고 가거든요 예를 들면 독성을 세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독성을 세게 몰고 가고 아니면 항생제 아니면 항바이러스에 강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했을 경우는 진화의 패턴들이 다르게 나옵니다 제조업이 덜컹덜컹 계단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점진적이면서 진화가 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논문도 나왔지만 천상갑에서 천상갑을 갖고 와서 실험을 했겠습니까 그 동물을 차라리 질을 하지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첫 번째 실험 동물도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이번에 천상갑이 나온 경우에 계단처럼 탁탁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제조업이 자연적으로 천상갑이 이렇게 일어난 거지 사람이 자연선택을 다이렉트 이볼루션을 하고 돌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거의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한 연구소 이런 거는 뭐 누구도 사실은 증명한 적도 없고 뭐 정제적인 얘기인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뭐 그렇다 하든 안 하든 결국은 그런 데 관심 있는 거는 누가 책임을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아 블레임을 하고 싶은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도움되는 것도 없습니다 여자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 국민들도 교훈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과학의 핵심인데 개개인이 훨씬 더 이런 뉴스라든가 심지어는 과학자 제 말도 지금 제 말하는 거 이런 거까지도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회의적인 비판적인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네 아주 강렬한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과학자들의 말을 믿지 마라 네 절대로 과학자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과학자 스스로도 우리말 믿지 마라 라고 하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다들 각자가 주체로써 증거에 기반해서 생각을 하고 틀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과학자 중에 자기가 절대로 옳다 이런 말을 한 순간 이미 어떤 과학 철학에 위배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네 그 시간이 이제 또 많이 돼서 이제 대담을 마무리를 하기 전에 그 아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공존이라는 특히 표현들이 저는 와 닿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바이러스와 사람이 사실 그 진화적인 용어로는 코이볼루션이라 해서 공진화하는 것은 인류의 탄생 그때부터 계속되었고 인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실은 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대장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에 바이러스가 감염하는 그 과정으로부터 우리가 유전한 DNA 비밀도 다 알아내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공상 공상 과학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계속될 감염병 맥스라고 하는 미래의 질병과 인간의 사투가 우리 인류의 어떤 진화를 그러니까 인류의 진화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 좀 공상 과학적인 이야기를 질문으로 마지막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바이러스를 더 이해하고 바이러스를 더 분류도 더 많이 하고 동정도 많이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왔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도 바이러스를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 생산하는데 그 다음에 윤자치료에 바이러스 다 쓰죠 식물 계량할 때 아드너바이러스 쏘아가지고 식물 계량 전부다 시켜가지고 우량정 만들고 엄청난 바이러스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바이러스라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수학적으로 그 저 같은 그걸 연구를 해보면 수학적으로 대칭했고 구조도 아름답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선의견을 버리고 어 결국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게 뭐 바이러스든 뭐 우리를 해치는 호랑이든 어 박테리아든 결국은 다 우리가 생태계에서 끈끈이 엉켜서 같이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로 사랑한다면 결국 이 우리 주위에 있는 바이러스를 사랑하고 더 이해를 하고 단지 관리를 하고 적절하게 길을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그 강연 중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받는다고 하셨는데 교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바이러스를 사랑하자 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나서 정말 의미심장하고 요원이 많이 남는 강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 죄송한데 이게 착각을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재이긴 하지만 반드시 컨트롤 돼야 되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더 접근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후회되는 점이 굉장히 많고 마음 아픈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처음부터 질문이 굉장히 잘했지만 인공적인 관리가 들어갔어야 된다 그 점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수십만 명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학문으로서는 어떤 존재를 더 사랑해야 되겠지만 결국 기생균이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핵심이다라는 말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청중들도 다 핵심 메시지를 잘 받아들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강연 좋은 말씀 감사하고 좋은 질문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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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